일단 오늘 hlb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진양군씨가 지분을 1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 관련을 떠나서 이번 시간에 그냥 차트로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로만 차트로 세력을 추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보면 크게 먼저 놓고 보시면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차트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잘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요거를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금 어이구 조금 더 살아났죠 그래도 그죠 조금 더 보이죠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이걸 조금 크게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은 감자가 보이고 감자 감자 액면 분할 감자 뭐 여기도 감자가 있죠 감자 감자 그죠 감자는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감자가 좋은 건 없죠 감자 여기도 있죠 감자 많은 감자들을 해요 감자들을 하고 차트가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감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감한다 에요 자본금을 감한다 왜 자본금을 왜 감할까요 자본금을 강하면 감수 시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거는 차트를 조금 안에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본총계가 있어요 자본총계 자본총계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 만약에 100이다 100인 상황에서 자본총계가 여기 똑같이 100이다 자본금도 100이고 자본총계도 100이다 자본총계는 뭐냐면 자본금과 잉여금을 모두 다 합쳐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들을 다 합친 거에요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요 회사를 차릴 때 우리가 마련한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본금이 100인데 자본총계가 1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번 돈은 한 개도 없고 자본금만 남아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자본금이 100에서 90으로 떨어졌어요 자본금은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아 자본 잠식에 일부 자본 잠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에요 그러면 자본총계가 0이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완전 자본 잠식이다고 해요 회사를 청산하더라도 자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감자를 열어놔서 자본금을 줄이면 자본총계는 그대로라도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본 잠식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자본금을 감하는 것을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데 자 지금은 감자를 엄청나게 여러 번 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요렇게 움직였는데 요 그림 안에서 요렇게만 볼게요 어때요 가장 많은 금낙후에 천 양봉이 요런 자리에서 형성이 되고 한 다음에 요 꼭지를 치고 올라갈 때 옥지를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거래가 계속 쭉 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들어가는데 요걸 주봉으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요렇게 빵 치고 자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려놓고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자 저는 지금 세 개가 보이거든요 요기 요기 일단 한 자리죠 한 자리 중간 자리가 또 있어요 어딥니까 요기에서도 요게 보이시죠 지금 고 밑에 또 어디 있어요 한 개가 요기 요 자리도 보입니까 자 요렇게 세 개가 보여야 돼요 보이세요 자 보이죠 요렇게 세 개가 자 그러면 요기 이 하단 자리는 뭐예요 요 자리를 벗어나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 안에서 16,000원 밑에서 한번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튀기는 거죠 빵 튀기고 그러니까 한번 튀기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27,000원대에서 또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거죠 돌파를 할 때 거래가 또다시 붙이면서 요렇게 지금 얘들이 1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00,000원까지 한 번만에 시장 올라가고 15,000원대까지 약 1,000%가 올랐습니다 자 1000% 안에서 파동이 이게 이게 3파라고 하면 이게 3파라고 하면 여기 조정이 이게 4파가 되는 거고 여기 이게 5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후에 자 하락 A잖아요 A 조정 다시 B 지금 뭐예요 C죠 C가 내려오는데 C는 A 파동에 대한 저가를 어떻게 한다 그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요 자리에서 61,000원대 밑으로 밑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A, B, C잖아요 지금 요정도 가격은 한 가지 파동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그 밑에 해당하는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밑으로는 당연히 내려오겠고 그럼 그 밑에서 한번 자리를 벗어난 자리가 27,000원 했죠 여기서 빵 쳐서 올렸는데 앞에 지지가 좀 나온 자리 치면 자 요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자 지지를 못 받겠죠 당연히 요런 거는 파동에 힘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반등을 여기까지 쳤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대한 건 참 파동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카드가 한번 빵 빠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자리가 보입니까 지금 어슬픈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건 힘이 없죠 힘을 못 받아요 이런 지지는 오히려 위에서 윗고리가 지금 주봉상을 봐더라도 이거는 윗고리가 달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속 끊어 먹는 애들이 존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 윗고리가 달리거든요 여기서는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자 밑에 얼마까지 35,000원까지 내려오죠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해요 기술적 반등을 살짝 붙이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요 자리 지금 제가 요기에 미리 요기에 끄어놨던 앞에 거를 보면서 끄어놨던 요런 자리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지지와 저항을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자리를 잡아 보는 겁니다 자리를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림을 요 부근에서 지금 그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한 2만 2천원 자리가 공략이 가능한 자리고 요 2만 2천원 밑으로는 조금은 다시 한번 더 반등파동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미 이미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또다시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저는 그건 확률에서 대단히 떨어진다 보고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서 횡보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최소 그래도 세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를 올리더라도 그러면 상단에 있던 요런 자리 보이시죠 4만 5천원 자리 요런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빠졌는데 보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신규적인 지역에 접근을 한다면 차라리 저는 2만 2천원 밑으로 그리고 여기서 당기는 가능한 장기는 여기서 최소 3개월 이상은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업이 뭔가 호재를 발표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게 부러진 올라갈 때 가파른 각 이후에 지금 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사실 위에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서 각이 커진다는 것은 현실을 이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나쁜지 몰랐어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 우리가 정말 나빠졌구나 그러니까 이 봉이 더욱더 장대 은봉이었는데 여기서는 거래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그 다음 자리에서 크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투매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투매를 극복할 수 있는 거래량을 또다시 한 번 더 튀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튀겨주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 3개월 이상이고 가격은 2만 2천원 밑으로 차라리 밑의 자리를 공격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뉴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저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